안녕하세요. 고객을 생각하는 뉴스 H뉴치입니다. 토탈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가 국내 최초로 무상 AS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인테리어 업계에선 최대 1년의 품질 보증 제도를 적용해 왔는데요. 전 제품 품질 보증 기간을 3년까지 확대 적용한 건 현대리바트가 업계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리바트의 전 가구 제품을 비롯해 자사의 리모델링 전문 브랜드 리바트 집테리어의 인테리어 시공 패키지 상품까지 무려 2,500여 종이 대상 품목이라고 합니다. 현대리바트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완성된 제품과 시공 품질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차원이 다른 토탈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